술 먹방 라이브 도중 갑자기 상의 탈이 야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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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늘 벌써 이미 미션을 다 실패하고 계신 아니 이거 남을 텐데 그거 내가 봤을 때 성공 못해 내가 봤을 때 성공 못해 내가 봤을 때 성공 못하기 때문에 패팅 기억이 났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게임입니다. 당신은 오늘 돈을 벌어가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줄 용돈을 벌어가야 됩니다. 나는 날개선이 나오길 바래야 되는 거야? 그렇죠. 때로는 불행이 행운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당신에게 아니 근데 5만원 그냥 안 받고서 그냥 찜개선을 줄 모르겠는데? 어디다 여기다 이렇게 깨면 되는 거야? 자! 지금 앞에 보십시오. 아빠 힘내라고 얘기하시는 아 KKTI님? 감사합니다. 아빠 힘내라고 얘기하시는 아 글래 캐논 자리에서 뽑아서 받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냥 몰라? 네 그냥 지저분해지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이거 뺐까? 나? 아 괜찮습니다. 이마로 격파를 하시죠. 이마로. 이마로. 여기다 딱 놓고. 어떠십니까? 이게 이걸로 턱받침하시면 혹시 실패하면 실패했을 때 아니 실패하면 좋긴 좋은데 실패하면 5만원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야 오히려 나는 그냥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저 그냥 턱받침해 턱받침 턱받침 벌써 잡았어? 벌써 잡았어? 아 바꿔서 바꿔야 돼? 아니 아니 잠깐만 괜찮아. 목받침을 하시던 버전 상관없습니다. 아 바꿔서 되냐고? 아 상관없어? 색깔이 상관없지 않는데? 아 돌려보면 안 돼? 돌려보면 안 돼. 과감하게 깨십시오. 과감하게 깨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해 놔? 해 놔? 날계란이 나야 좋은 건지 좀 해. 날계란이 나와야? 이게 날계란냐? 아니야? 됐어? 맛있지. 아 진짜 나오나? 진짜 날계란이 있어? 축하드립니다. 레오씨.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레오씨는 반드시 성공해내실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자상한 아버지. 역시 자상한 아버지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아주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레오씨는. 아이들에게 갖다준 5만원을 버신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저는... 상대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저 보자. 10만원인가 이거 거라? 뭐야? 아직도... 사람을... 믿나? いや... 믿나? 뭐야 이거? 안 익었어? 화면을 봐 안 익은거야? 형이 못 봤어요. 아직도... 아니 화면을 봐. 사랑을...! participar 아직도... 아직도... 아 흡of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냥 날짜게 해린거지? 자 가십시오 당신이 당신이 땀 흘려 열심히 번 돈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냐? 그래서 땀이 안맞는게 어디냐 그지? 예 수건을 두개야 챙겨주더라 그래서 아 그래서 두개 준거야? 야 이거 딴 데다 쳤으면 어떻게 된거야? 그걸 이제 잘 덮어주시고 잘 덮어주시고 정말이지 자 PPL 아니지만 저 이런 광고 가능합니다 전국에 시호시 라이브 음식물 광고 가능합니다 몸에 좋습니다 항상 운동을 하고서 소금기를 많이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아니 이게 몸이 더 커보여야 되는데 3대 몇인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3대가 이제 최대 630까지 치웠었고 3배 630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이제 자신있게 잘 보여줄 수 있다는게 운동은 진짜 정직하게 했다 그거 아닌가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양물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많이 아시잖아요 그쵸? 알기 때문에 우선 알겠지만 누가 봐도 내추럴 먹으라고 누가 봐도 내추럴 먹으라고 누가 봐도 내추럴 먹으라고 이게 야 이거 약간 늦게 기분이 살짝 야 새끼아 너는 그냥 봐도 내추럴이야 뭔 양물에 새해 약간 이렇게 두는 거 약간 섭섭하네? 응 그래요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인데 스트롱메일 나갔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어? 보더니 내추럴 같대 자기는 막 인스타그램 보면서 약물한 몸인줄 알았다 근데 실제로 뵈니까 진짜 내추럴 같대 어 이 새끼가 매기는 건가 약간 좀 섭섭하면서도 확 섭섭하지 어 기분이 묘하더라고 그래서 어? 실제로 뵈니까 내추럴 같대 그래서 어? 예 맞습니다 이랬는데 아 참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살짝 중국은 샵 이름 하나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그거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수요에 있는 바틀샵 저희 구독자 박재현님이 하시는 샵 많이 야 한 100개 한 거 같은데 100개? 아 조명 뜨니까 멋있다 여러분들 내추럴입니다 내추럴 잘 쪘잖아 네 내추럴입니다 참고로 리얼 내추럴입니다 등을 보여달래자 이렇게 날개 날개 이야 이 여러분 이거 도네이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 천원이라도 좀 쌓아야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벗었다는데 아무도 안 쌓아 하 야ð 이거 살 좀 쪘어요? 보입니까 아 신기해요 어우, 야, 멋있다. 왜? 있어요? 재밌게 있을거야. 야, 그럴수하다. 그럴수하다, 형. 야, 형 신규 회원도 들어왔어. 야. 야. dil! 우와아연스! 숭숭숭숭. 여러분도 운동 안 한 상태입니다. 노뻡빙입니다, 노뻡빙. 노뻡빙. 고생한 형님에게 루이샅삼 한 잔 올리겠습니다. 10만원 더... 안 돼서 너무 맛있다. 아, 이겨 이겨야. 야! 깜짝 놀랐어. 그냥 내일 비어 드세요. 네. 왜? 안 따라하네. 포도인가? 포도야? 포도주야 이거? 400만원 절차먹으면서 포도주야? 뭐가 더 맛있어? 하이블이 좋아서 맛있는데. 하이블이 좋아서 맛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싼 것도 먹었는데, 먹기는 편하다. 비싼 건 먹기가 좋다. 어때 그거? 좋은데? 좋아. 근데 이게 더 맛있어. 다 써먹어. 이게 맛있다. 야, 진민 백병 살 수 있어, 이거로다가? 백병 사지. 백병이 아니라. 저 같으면 이번 산에 진민 백병을 사겠습니다. 카메라가 되게 작게 보이네. 나 되게 큰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네. 또 해창돌은 약간 뭐가 중요하지 않아? 얼굴 잘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카메라를 봐. 몸이 좋아 보여야 돼. 그럼 사람들이 형 이거 먹는 거? 응, 그거? 비스피커. 아까 먹었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형이 아까 꼬스 담아먹어. 아, 이거? 이게, 이게 그런 거야, 먹어봐. 여러분, 비스피커입니다, 비스피커. 이게 아까 형이 원하는 그 맛이야. 향이 센 건가? 아니, 먹고, 먹고, 먹고. 안주, 이거 육회랑 꼬막. 네. 저, 우리도 멀도 꼬막? 네. 젊은지 모르겠는데, 꼬막이랑 육회. 네, 변비되고. 그건 확실히 사람 심리라는 게 중요한 거 같아. 내가 오늘 취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계속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어, 그날 좀 취했네? 일단 형 내일은 없어, 내가. 내일은 내가 오전 수업 다 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오전이 아니라 형 내일이 없어. 아, 저녁은, 저녁은 그렇게 해야지.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많다. 아, 시방인데. 특명, 아빠의 도전. 자! 식탁불을 얼마나 빨리. 빨리 썼습니다. 특명, 아빠의 도전. 아빠 5만원 벌어 간다, 얘들아. 아빠가... 야, 진짜 대박이다. 와, 성공. 근데, 이게 안 취하네, 확실히. 당연히 지금 먹었을 때 안 취하지 올라오지. 아니, 근데 머리가 아파, 지금. 물이. 야, 네가 얼음을 씹고 너무 많이 넣었잖아, 근데. 굳이 이렇게 넣으면. 여기 있습니다. 미션 성공. 아, 진짜? 돈벌려. 옛날 오죽공 같던 기억이 나네? 어? 저기, 생명의물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래서. 의지를 하시고, 어. 이놈이 아, 생각이 안 납니다. 취했나봐, 지금. 야, 커트 잘했다, 지금. 그래서. 욕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두 남자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생명의물 게임 10월 15일 많이 기대해주세요. ㅊato. 자막 제공을 ole пишet,